안녕하세요 여서신애다역입니다. 밤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젯밤에부터 오늘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비가 좀 많이 내리는 날씨였고요.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비는 그쳤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조금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대전이나 세종이나 충남 쪽에는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좀 걱정이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.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주변에 건물이나 또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비가 내리고 나서는 강원도 쪽은 또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특히나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도 강원도 농장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보다 빨리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어서 그런지 다른 곳보다 하우스 밖에 있는 다육이들을 좀 빨리 정리를 하시고 또 실내로 들어가는 일정이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. 네, 혹시라도 그쪽 지방에 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또 안전에 유의하시고 다육이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밖의 지역들은 아직은 영하로 내려가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제 뭐 급하게 여러분들이 뭐 월동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일기예보는 매주 잘, 매일매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벌써 이번 주는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지고 또 다음 주는 기온이 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사는 곳에 어떤 일기예보가 있는지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평상시보다 일기예보 많이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. 비를 진짜 흠뻑 맞았어요. 다행히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기는 했지만 그렇게 뭐 피해를 입는 것까지는 이렇게 좀 소소하게 다육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걱정은 조금 덜 하기는 하지만 네,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또 내리는 비였기 때문에 또 피로하신 분들, 또 이렇게 농작물 경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좀 내리는 비가 때로는 좀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야, 이렇게 또 비 내리고 나서 다육이 이렇게 보는 매력이 좀 있잖아요, 여러분. 피해가 아니라면 와, 지금 하루 정도는 정말 듬뿍 온 것 같아요. 비 오고 나서 얼마나 또 이렇게 입장들이 빠르게 통통해지는지 아마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아마 가을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비는 한여름하고 한겨울 영압으로 떨어지는 날씨에는 절대 뭐 비를 맞으면 안 되겠지만 그 외에 봄과 가을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게 또 네, 또 이 비 아니겠습니까. 뭐 영양제 물을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야외에서 비를 잘 맞고 들어가는 다육이들이라면 굳이 정말 겨울에 영양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아주 네, 다육이들에게는 너무 좋죠. 다육이뿐만이 아니라 뭐 나무며, 농작물이며 네, 뭐 그냥 일반적인 물을 먹는 것보다 빗물을 먹는 게 훨씬 더 좋지요. 그리고 이제 빠른 흡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다육이 입장이 통통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비를 맞을 수 있을 때 충분하게 비를 맞고요. 이제 겨울 시즌이 들어가기 마지막 물 주기에는 살충살균을 이렇게 해준 물로 마지막 물 주기하고 들어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보니까 한 11월 정도? 네, 11월 말 정도까지만 노숙을 하고 아마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더 빠르게 실내 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오늘 이렇게 비를 마지막 비로 맞았다면 중간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물 주기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물 주기는 살충살균 꼭 해주시고 그 살충살균한 물이 말라지고 나서 실내로 이제 서서히 들여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일기 예보를 잘 확인을 하시고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 주기를 하는 마지막 물 주기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오늘 이제 비를 맞았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후에 한 번 더 조금 풍성하게 물을 주고 그 사이에 비가 한 번 더 와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저명관수를 통해서랄지 네, 좀 듬뿍 물을 한 번 주고요. 마지막 물 주기는 살충살균에 물 한 번 주고 나서 실내로 서서히 들이는 거 음,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마지막 물 주기를 하시고 나서 바로 실내로 들이시는 것보다 마지막 물 주기 하고 나서 적어도 한 4일에서 5일 정도는 충분히 밖에서 화분 안에 있는 물기를 조금 말린 다음에 실내로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실내로 들어가다 보면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창문을 열고 다육이를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밖에 있는 것보다 통풍이 좀 덜 되고 아무래도 햇빛의 양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들어가는 이 시기에 물이 고여 있으면 그 우찰함이 매우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. 겨울에는. 근데 뭐 여름에도 실내로 들어갔을 때 아, 우찰함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잘만 잘 자라다오 네,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고 나서 사실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는 상관은 없지만 또 겨울은 여름보다 노숙하는 기간이 또 날짜로 따져보면 훨씬 더 길어요. 그 여름에는 늦봄까지 노숙을 하다가 이제 좀 길면 한 두 달 정도 실내에 머무르면 되지만 이제 겨울은 영하로 접어드는 시기부터 아주 안전권에 들어가는 한 3월 중순 정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실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름보다 훨씬 더 노숙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을에 마지막 물주기까지 여러분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이제 다육이들이 정말 물을 정말 가득 머금을 수 있도록 저는 어느 정도까지 물을 줬냐면 물을 정말 많이 줘서 다육이 입장이 조금 정말 물이 많이 많아지면 과일도 포도알이 이렇게 좀 터지잖아요. 약간 그 입장이 약간 터지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물을 줬던 다육이들도 사실 있었거든요. 그렇게 하면은 뭐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물을 많이 주셔야 좋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물을 충분하게 먹고 들어간 다육이는요. 진짜 한 두 달 정도 물 안 먹어도 입장이 전혀 쭈글거림이 없어요. 그래서 아주 소량의 물을 정말 주기만 하면 그대로 다시 봄에 나와도 될 정도로 오히려 겨울에는 물 주기가 훨씬 더 좀 덜 어렵다. 어렵지 않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대신에 정말 겨울에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입장을 최대한 통통하게 살쪄서 실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. 이거 지금 마케베니아인데요. 너무 예뻐졌어요. 이게 진짜 완전히 제가 키우면서 나왔던 자구들이거든요. 이 자구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자구들을 막 속아주면서 키울 정도로 균형 맞추려고 했던 아이들인데 너무너무 예뻐지고 있고 이거는 지금 에게리아 에게리아인데 이거 이렇게 지금 자동 적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지금 이두 나오고 있는 거고 이거는 장미의 숲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철화 중에 하나 나나우쿠미니 좀 보세요. 아주아주 탄력을 받았어요. 그리고 이거는 핑크 선셋 핑크 선셋이었어요. 핑크 선셋도 너무 예뻐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파랑새인데요. 여름 동안에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제가 뿌리 지금 다 정리하고 새로 분갈이 해준 건데 물을 줘도 이제 뿌리가 빨리 성장하지 못해서 물을 줘도 이렇게 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없었는데 이번에 조금 달라졌어요. 조금씩 조금씩 입장에 조금 물이 차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브래비 폴리아 좀 보세요. 완전히 통통이들 너무 예쁘죠. 뭐 홍등이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만 아 진짜 감동입니다. 감동 아모르 파티도 지금쯤이면 완전히 핏줄 이렇게 막 돋아가지고 그냥 진짜 예뻐질 텐데 날씨가 한낮에도 너무 따뜻했어가지고 진짜 물이 늦게 들었잖아요. 이런 것들은 아예 물도 안 들었어요. 근데 이제 이제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면서 이렇게 영하로 내려가기 전 한 2, 3주 동안에 잔뜩 물이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먼노 먼노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. 이렇게 선스타 네. 먼노 잘 다지고 있어요. 먼노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서 다음에는 제가 먼노에 대한 이야기도 좀 영상으로 준비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예쁜 다육이 많이 많이 보시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.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